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재판이 재부상하는 것은 너무나 식상한 사건이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령학 녹취록이 내용은 거의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정령학 녹취록의 법적인 그런 정거물로서의 그런 것을 인정받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이재명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를 그냥 판사들이 판결문에 담았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간간히 보도됐던 정령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정거물로서 다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됐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 14일에 내리진 판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첫 유죄 판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고 앞으로 어떤 판결이 이름들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개단이 예고편에 해당하는 것이 이번에 14일 날 일했던 김만배의 첫 번째 판결입니다. 진역 4년 6개월이 선고된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냈던 최 전 의장 최 전 의장 최윤길 씨네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유한 혐의. 1심 판결문은 총 96쪽으로 100쪽 가까운 분량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영학 여러분들 회계사가 검찰에 제공한 그런 녹취록의 내용들이 대부분 여러분들 일정한 시간을 두고 언론에 다 공개가 됐는데 그것을 대부분 법원이 증거물로서 인정했다는 겁니다. 정영학 녹취 증거 능력 인정. 이 녹취록 안에는 50억 클럽 인사들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는 발언 이재명 성남시장 측으로부터 20억 원을 요구받았다는 점 또 이재명 시장 측의 428억 원을 그 사람들 몫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발언 내용.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 이런 내용들이 법적으로 대부분 다 그냥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판결문을 갖습니다. 이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 긴만배 측은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판사들이 대부분 다 그냥 기각해버린 겁니다. 이게 기각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용은 법원은 긴만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긴만배 씨가 녹취록 가운데 어떤 부분이 편집 조작됐는지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법원이 원본과 동일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이번 판결이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는 이에 따라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긴만배 씨, 남욱 배노사, 유동규 씨 등 대장동 업자들의 재판에서도 정영학 녹취가 증거로 인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1인 시인 판결이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었다는 거죠. 누구나 여러분들 전화로 정영학 씨하고 긴만배 씨가 주고받는 대화였으니까 그게 당연히 진실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법적으로 또 이제 그런 내용이 올라가게 되면 원본과 동일성 원칙에 부합하느냐 이런 것이 또 법적인 논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다행스럽게 1심 재판부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전부를 다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이 수진 동작을 여러분들 국회의인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이재명 씨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판, 4판, 깽판인 거죠. 그래서 이번 총선이 볼만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친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다 채우는 겁니다. 친명으로 채운 다음에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전투를 벌이는 거죠. 거기다 여러분 선거결과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윤정부가 여러분들 사법부가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내린 해석은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이재명과 정진상 등과 대장동 일당들 사이에 불법 유착관계 행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참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벌어진 사건들을 1심 판결이 나오는데 몇 년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대부분까지 결국 가겠지만 그 사이에 참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겠네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